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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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에 진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십니까? 1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왕이면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억지로 우리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은 마음에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어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내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너의 주인이 나 맞니? 나를 진짜 믿고 있니? 내가 너의 왕이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세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 오는 것입니다. 왠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속박당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할 것만 같아요. 자유를 속박당해서 불행할 것 같은데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죠. 죄에 묶여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신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의 보살핌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일방적으로 나와 관계 맺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고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진짜 주님을 알면 주님의 다스림이 기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어떤 그늘도 그분에게는 없으세요. 온전한 빛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고 특별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고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야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 이 주님이 왕 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가 결코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마도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있는 나라가 이마도로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팔복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에 대하여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점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였고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천국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도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처음 복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복도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땅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주를 위해 박해까지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해 받을 때 보면 저절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겠죠. 가난한 심령이 어떤 심령이죠? 배고프고 굶주려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면 사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죠.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잖아요. 힘이 쎄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됩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거꾸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함의 기준은 내가 가진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죠. 그렇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돈 버는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세상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득에 따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가난한 심령,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과 극률, 마음의 청결, 화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예요.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은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은 것만큼 힘 있고 높은 자리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까?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곳이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전쟁터 학교가 전쟁터고 일터가 전쟁터고 혼자 있을 때 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가득하고 그곳이 전쟁터고 불의가 가득한 곳이 전쟁터고 약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 전쟁터고 온통 이 세상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남겨진 형편을 이미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은 17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쌓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셨죠? 이미 제자들 어려움 겪을 거 다 하셨어요. 전쟁터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 남은 이들을 그 어려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세상 속에 살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죠. 불신자들 속에서 삽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해요. 이게 우리의 직무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미 예견됐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취업준비, 취준생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험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 도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저 친구는 잘만 풀리던데 왜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왜 안 되지? 끊임없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그럼 이제 좀 안정돼서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번 느에미아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런지. 직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직장 상사는 왜 이렇게 나를 비팍하는 건지. 직장의 구조와 그 현실, 세상의 현실은 왜 이렇게 불의가 많고 부조리한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보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나는 내가 이게 적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적성이 맞나? 생각이 복잡해지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난 도대체 지금까지 무얼 위해서 살았던 것인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직급이 올라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끝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책임이 커질수록 늘어나는 부담, 불안감도 훨씬 더 커집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크고 또 그에 따른 무력감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부조리도 좀 개선하고 바꿀 줄 그렇게 생각하고 문화도 좀, 사회 문화도 바꾸려고 했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이 심령이 가난하기를 가난한 심령으로 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놓인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벽은 높기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 박해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든 말단 직원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든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든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모세가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그러다가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그렇게 나가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생활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몇백 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광야를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모세는 광야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40년 반복되는 일상이 그 광야의 일상이 나중에 뒤집어져서 광야의 경험을 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그 막대기는 어디서 만들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양치다가 양 돌보면서 썼던 모세가 썼던 그런 지팡이에요. 광야에서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 평범한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가족들에게조차 하찮은 존재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허드렛일을 시켰잖아요. 양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양을 돌보고 지키려고 그래서 익혔던 맹수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려고 익혔던 돌팔매질이 나중에 블레셋 장군 골리아스를 물리치는 그 물멧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이 허드렛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모세의 40년 광야 다윗의 어린 시절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난 신세고 실패한 것 같고 누구도 이 기간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목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도 하셨어요. 결국 거기서 그 일터에서 연단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시켰으셨다는 것을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몽당연필 버려도 될 정도로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연필입니다. 언제 버려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작가의 손에 그 연필이 쥐어지면 아름다운 글을 쓰는 펜이 되고 아름다운 명작을 그리게 되는 그리는 그림이 됩니다. 그렇게 명작이 탄생이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지금 내가 꿈꾸는 것과 거리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가 또 어떻든 정말 중요한 건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늘 점검하며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 말씀을 한 번 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박해받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사건, 사고는 가난한 심령일 때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이 높아지고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그런 영적 비만의 상태에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때 진짜 문제가 발생해요. 가난한 심령일 수 없는 현실이 진짜 문제가 발생할 때라는 거예요. 2010년에 칠레의 광산이 붕괴되면서 거기서 작업하던 광부 33명이 69일 동안 지하 600미터에 갇혀져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을 때였어요. 밖에서는 세상에선 이미 이 사람들이 살 수 없겠다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광부들이 했던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본 거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에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평소 신앙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동료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한 끼 참치 한 스푼 그리고 쿠키 하나 소량의 물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먹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죄를 나누고 서로서로의 그동안의 관계 소원했던 부분들을 풀어가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죠. 다행히 밖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혹시라도 산 사람들이 있겠지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멍이 이제 갇혀있는 그 사람들 에까지도 이르렀어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광부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빛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구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구멍이 뚫린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멈췄고 죄의 고백도 멈췄고 예배도 멈췄고 마음이 이미 내가 구조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인터뷰하고 책을 쓰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 그 유혹의 유혹 앞에서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면서 탄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삶이 최악일 때 저들의 영혼의 상태는 최선이었어요. 최상이었어요. 상황이 달라지자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가난한 심령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 감사할 이유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질 수 있다는 것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가난한 심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이미 어려울 것을 알고 있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이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곳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밑빠진 물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지 지금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주님은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겸손의 열매예요.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가난한 심령 겸손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십자가 모든 것을 다 산을 보자 버려두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언제든지 동등하게 그렇게 위치에 취하실 수 있었던 분이신데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철저히 철저히 겸손의 종이셨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저 가난한 심령일 뿐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형편을 기뻐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또한 감사하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그 자리를 견뎠을 뿐인데 주님이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이 가난한 심령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른들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미 소천하신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도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 간절함 갈급함이 있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거든요. 90세 가까이 사실 때까지 한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예배 드리실 때 보면 항상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책 혼자 읽지 못하세요. 글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하시면 가정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눈물이 있으셨어요. 우리 어른들 믿음의 첫 세대들 보면 그분들에게는 찬송과 한 장에도 정말 가난한 심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롭고 풍족해서 가난한 심령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난한 심령이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떠십니까?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심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살리시네 하늘에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절을 만나고 깊은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신평한 신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살피시네 하늘에 하나도 주님 주님 밖에 없음 땅 위에 놓여도 주님 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는 하늘을 다녀 난 그래라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는 하늘을 다녀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가난한 심령에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심령이십니까? 사람들의 무시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십니까? 집에서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또 학교에서 그러십니까? 주님 저 너무 볼품없는 것 같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주님 제가 제 자신이 몽땅 연필과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오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그 통치 그것의 밑거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제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현재의 기쁨을 주시고 현실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abundorm이 이미는 Deb성을 우려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약속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장으로 노아이오BER 하나님의 축하가 이루어진다 저게 약속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하가 이루어진다 예금자로 온마여서 하나님과의 나라를 세워지어 가시고 나를 지워계신다 하나님의 풍경에 도무를 올라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주의는 내 눈이 달라진게 아니지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 나 하여 계신다 하나님에게 이를 믿는게 눈을 도와주셨다 내 삶이 다 내 주의 곁에 내 삶이 다 내 주의 곁에 내 일에다도 주의 밖에 없고 내 삶이 다 내 영혀도 주의 곁에 내 삶이 다 내 영혀도 주의 곁에 내 삶이 다 내 영혀도 주의 곁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닌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갈급함이 없는 심령이 있다 진짜 문제는 이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것이다 마음이 높아지고 영적인 비만이 된 그것이 진짜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가 나위한 기도였군요 나위한 기도 주님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교만이 십자가에서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을 구하오니 하나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평생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닮은 주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게 불길할게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 있고 강자의 논리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셔서 가난한 심령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가난한 심령에 놓여져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갈급한 심령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메마름이 아버지 이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샘이 터져나와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살아가며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큰 고통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를 부를 때 찾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구할 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에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를 아버지 멈춰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곳곳에 흘러가는 그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만이 하나님 증거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미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